앨범 타이틀이 더 스피어입니다. 더 스피어를 표현할 수 있는 더 보일수만의 단체 포즈 네 조금 더 보일까요? 네 네 호흡도 촉촉 맞죠? 자 이번엔 중앙 바라보고요 자이어 포즈 네 여기서도 개성이 드러나네요. 손아트를 한 멤버도 있고요 뭔가 독특한 이 손모양 그리고 V라인에 강조한 멤버 알통을 보여주는 멤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. 알통 얘기했더니 또 알통을 보여주는 멤버 있고요 재기넘치고 굉장히 면랑하고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더 보일수 단체 촬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멤버 다 같이 하트 한번 보여줄까요?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를 그리고 더보이즈가 최근에 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. 신인상 이관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지만 아 저 친구들은 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신인상 이관왕을 했습니다. 한나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. 네 저희가 항상 말했던게 더보이즈의 목표가 신인상이었는데요 이번에 신인상 두개를 받고 진짜 너무나도 예뻐갖고 이번 앨범을 더더욱 더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멋진 무대 더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상들 열심히 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